누가 잡을까요? 공중골다툴! 또 맞았어요! 또 맞습니다! 심판의 시그널을 기다리는데 온필드 위로합니다! 이거 보는데? 아, 이 장면이에요. 조금 더 가까이서 보시죠. 가슴으로 잡았고 밟혔어요. 음, 네. 아, 네. 밟혔어요. 네, 밟혔어요. 찍을 것 같아요. 찍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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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죽이면서 지켜보겠습니다. 갑니다. 페널티킥. 슛... 들어갔어요! 동참골! 결국 홈에서 제해줘가 막판에 동참골을 집어넣었습니다. 99분입니다.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